전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6주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 1,400여 명 수준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주 동안 꾸준히 증가해 8월 첫째 주 기준 5,4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. 보건소 측은 7, 8월 중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지만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